미국 대통령의 딸 캐롤리안이 납치되었습니다. 범인은 테러리스트 울프 홍보였죠. 고충빌딩이 영국된 캐롤리안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은 특수영사를 자미시키는데 그는 과격한 짭세로 불리는 브루노였습니다. 브루노 형사의 대활약으로 울프 홍보는 쓰러졌고 캐롤리안도 무사히 구출되었죠. 몇 년 후 캐롤리안이 탄 호화 여객선이 해적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 해적들의 수장은 죽은 줄 알았던 울프 홍보였죠. 이번에도 대통령의 딸을 노리고 여객선을 전가한 것입니다. 캐롤리아를 구하기 위해 브루노가 다시 투입되었고 브루노의 동료 에디는 잠수하여 잔입했고 마크가 지휘하는 특수부대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자 특공대 진아이비도 투입되죠. 캐롤리아는 해적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캐롤리아는 다행히 마크에게 먼저 발견됩니다. 그러나 울프는 배에 설치해둔 폭탄들을 모두 터뜨리는데 배가 침몰해 가자 투공대원들은 탈출을 시도합니다. 폭발의 여파로 크라켄이 배에 스며들었고 에디를 공격합니다. 아이비는 탈출 도중 해적들에게 잡힌 마크 대장을 발견해 구해주지만 그는 마크 대장을 죽이고 변장한 해적이었죠. 캐롤리아는 울프에게 다시 납치되었고 여객선을 탈출한 브루노가 울프의 본거지로 잠입합니다. 사라인을 훈련하기 위해 루루가 울프가 울프의 본거지 여름거지 고르노는 가짜 마크 대장을 죽입니다. 골프와 다시 만나게 된 고르노 골프를 무찌르고 다시 한번 대통령 딸을 구하게 되죠. 골프와 다시 만나게 된 고르노 감사합니다.